이거 뭐야? 아니요. 이렇게 소리나? 응. 어휴 소위 오케이, 그래서 나는 과학자 되고 싶어요. I want... to be a scientist. I want to be a scientist. 오케이, 그래서 scientist 너 어떻게 소리되지? S E I UB C 타이스 C 타이스예요 C 타이스 C 타이스가 C 타이스인가요 사인 언 키스트 과학자 사이언티스트 나는 원한다 I want 과학자 되는 것 사이언티스트 원트의 뜻은 원하다 Be a scientist 의 뜻은 과학자가 되다 과학자가 되다 과학자 과학자 과학자가 되다 이게 무슨 시도 모르냐면 이게 무슨 뜻이니까 과학자 되다니까 하다시지 하다시에 2를 붙이면 여러가지 뜻으로 바뀌는데 원래 4가지 5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과학자 되다가 2를 붙여서 과학자 되는 것 제가 4시에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4시에 산문이 됐어요 일어날 두고 싶어 뭐라고 부름데 What Do you want What 너로 원하니 Do you want 되는 것 Now Be 대답 Be 되는 것 To be 뭐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난 과학자 되고 싶어요 I want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오케이 쓰기가 안되는게 난 제일 걱정이 아니냐고 중학생인데 I want to be a scientist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n artist 오우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그러면 artist 어떻게 쓰면 돼 A R T S T S S T 오케이 네 아 다했어요 다했어요? 응 뭐 뭐 뭐 다했어요 채널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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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네 아 어 나는 요리하는 게 좋아 sembra I like cooking. 어? 새롭게 책 해야되는데? 아 연필? I like cooking. 난 요리하는게 좋아. I like cooking. cook의 뜻은 뭐예요? 요리하다. 요리하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. 요리하는 중인. 요리하는 중인.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? 네? 요리하는 중인이 될 때도 있고 요리하는 것이 될 때도 있는데 OK. I like cooking에서 cooking의 뜻은 뭐야? 저는 좋아한다. 요리하는 것이요. 요리하는 것이요. 됐습니까? 예. OK. 그럼 이래 다 듣고 싶어. 뭐라고 부르면 돼? What do you like. 하는거 부르면 되겠죠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나는 노래하는게 좋아. I like singing. OK. 나는 본다, 별들을 I watch star가 아니고, I watch star zoo. I watch stars every day. Okay, 그 다음에 I help my mom every day. What do you want to say? Okay, 그 다음 What do you want to know? Now, I don't know. Okay, I'll see you next time.